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신고하겠습니다 저에게 영적 권세를 사용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강단의 말씀을 주셨죠 너무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엄청난 사건이죠 저는 여기서 가장 놀랐을 사람이 베드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하신 건 봤죠 아 예수님이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물이 번하여 포도주가 되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 성령의 충만한 반응 가운데서 갑자기 성령의 감동이 팍 임한 거예요 아 예수 이름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선포하고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 그 사람이 걷게 되었다 이 표적과 이적을 가장 먼저 체험한 게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아 베드로니까 되겠죠? 아닙니다 그거는 올바른 신학과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요 지금 주저앉아 있는 나의 영적 상태도 일으키시고요 주저앉아 있는 나의 경제도 하나님 일으키시고요 주저앉아 있는 나의 모든 부분도 예수 이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권세는 무엇입니까? 언제 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권세가 우리에게 이미 왔어요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권세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능력이 커지는 거예요 사용할수록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 저희는 다 권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더 나아가서 예수가 우리 모으는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 사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우리의 근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아 그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요 하나님의 신분과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이미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죠? 권세를 넘어서 권능도 받아야 돼요 권능 언제 받습니까? 4대인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세를 예수 믿는 순간 아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신부가 권세가 있고요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전도와 선교하고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전도가 되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선교가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보좌의 축복 성령에 충만한 권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가 이끄는 삶을 살아야죠 기도가 이끄는 현장의 변화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어떤 상황이죠? 엄청난 대형교회 담당 목회자예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하를 선포하고 남자만 3천 명이 회심을 했어요 여자, 아이까지 다 하면 거의 만 명에 육박하는 대형교회죠 초대교회는 대형교회로 시작했습니다 행정 시스템 없어요 지금 열두 사도들이 지금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빠지지 않고 힘쓴 게 무엇입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15시 오후 3시라고 말씀드렸죠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가다가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뭘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말씀만 받고 아니 우린 말씀 붙잡았으면요 그 말씀 붙잡고 강단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예원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요 그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오늘만 바뀌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매일 제9시 기도 시간에 정시 기도 시간마다 가면요 그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항상 앉아 있어요 그 유대 문화를 보면요 안진뱅이는요 나를 미문에 앉아줘서 데려다줘서 별로 고마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너네들이 고마워해야 돼요 나를 위해 고마워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왜냐? 구제가 또 하나의 구원의 조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안진뱅이라서 너가 나를 위해 돈을 주고 구제를 했지? 너가 하나의 맘에 상겹받은 거야 그래서 맨날 성전 미문에 앉아 놓는 거예요 근데 오늘 기도가 쌓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엄청나게 놀라운 말씀이죠 그럼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포인트는 그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느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죠 근데 얼마나 내 안에 충만했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그 말씀을 선포하면요 이런 능력과 표적과 기사가 저희에게도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요 믿음 주시고요 현장 변화의 주도자로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초경 좀 주셨죠? 아침에 기도해야 돼요 아침에 우리 새벽에 지금 또 기도하러 우리 다 오셨습니다 저도 이제 목사 아닙니까? 목사 당연히 기도해야죠 근데 희한해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기도하기 싫을 때가 더 많아요 귀찮아요 아휴 기도를 해야 되나 아침부터 바보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아침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잘 안 돼요 단임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시죠? 성삼위 하나님 선포한다 말씀하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러면 삼 오직 선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는 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기도의 팁을 좀 드리자면은 주기도문을 외워보세요 맨 처음에 기도해야 될 마음이 안 생겨요 바쁘고요 잠이라도 조금 더 자지 아침에 근데 삼 오직과 성삼위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을 선포해 보십시오 왜? 주기도문 누가 알려주신 기도예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가장 완벽한 기도입니다 누가 보검 11장에 보면은 주기도문을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이어가시죠? 자녀가 떡을 달랐는데 누가 뱀을 주겠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결국은 주기도문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낮에 뭐가 돼요? 낮에 이때부터 이집사기도 되는 거예요 아니 아침에 기도하고 하지 않고 저녁에 기도하지 않고 내가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없는데 24기도, 25기도 그거는 단어로만 맴도는 거예요 내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낮에 모든 생각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철저하게 성령이 도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누구 거래처에 누구 만납니다 오늘 어떤 사람 만납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다 일처리라고 합니다 계속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무시기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밤에죠 밤에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에 하나님 엄청난 영적 비밀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우리 393 언약기도 아니겠습니까? 언약기도 하는 사람이 곧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모두 다 성령 충만한 저와 우리 예원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진짜 위기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위기는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진짜 위기 문제가 왔는데 기도하지 않는 거 그게 진짜 위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하는 방법이에요 기도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해라 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그런데 힘쓰지 않는 이 부분 위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영적인 권세를 날마다 사용하는 예원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토요일날 단임 목사님께서 우리 성교사님들에게 권멸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목사 오래하고 신앙생활 오래하다 보면 무서운 게 무엇인지 아느냐? 무감각이다 무감각 우리 평신도 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중직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직분 오래 맞고 하다 보면 가장 무서운 게 무엇입니까? 무감각이래요 아무런 감각 없이 예배하고 아무런 감각 없이 직분으로 삼기고 이런 말씀도 하셨죠? 하나님 성경 말씀 읽다가 감동받은 적이 있는가?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성경 읽다가 요셉 이야기를 읽다가 다윗의 이야기를 읽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적이 있죠? 그런데 그게 언제냐 이거예요 옛날이냐 아니면 최근이냐 찬양을 우리가 부르고 듣다가 너무나 북받쳐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느냐 눈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성령의 터치를 받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야마 기도로 말미야마 이 성령의 터치는요 강단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자가 날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시죠? 우리가 사대행정 강단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 전 초대교회는 예수 믿으면 잡혀가죠 엄청난 핍박이 있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지금 잡아내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뭐만 했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는 힘써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에 대한 책을 읽고 말씀을 듣고 메시지를 듣고 결단을 합니다 그렇지 기도해야지 근데 엎드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가끔 보지 않습니까?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스타트만 운동, 만운동도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4천망대 운동, 2, 3, 7, 10 운동의 주역이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 충만을 알만하라입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3절에 보면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나열이 되어 있어요 성경이 얼마나 양이 많습니까? 또 종이도 엄청나게 얇아요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이따만큼 두꺼워요 그러면 좀 양을 저 같으면요 베드로와 아이들이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쓸 수 있을 텐데 성경은 이름을 다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게는 기도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큰 무리 규모 그것보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3인 1조로 한 영혼을 품는 거예요 중부 기도의 용사가 되라고 강단을 통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 3인 1조를 통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각자 현장에서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전도와 선교는요 모든 거 영적인 부분은요 영적으로 풀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열심히만 찾아간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풀고 우리가 열심히 찾아가야 돼요 열심히 연락해야 되고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 모였습니까? 여자들이 모였죠 먼저 보통 여자들이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여자들 누굽니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결혼, 지창금, 향유, 옥합을 깨어들인 사람이에요 지금 시세로 따지면 한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파격적 헌신이죠 그리고 십자가의 현장을 끝까지 따라갔던 그 여자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가장 먼저 찾아가서 예수의 빈 무덤을 본 여자들 믿음이 대단하죠 여자분들이 적극적입니다 또 예수님의 가족들은 또 예수님의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예수의 동생들이 지금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 다음에 더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난 사람 120명이 모여서 마가다라빵이 모여서 지금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성경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니까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히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몇 명에게 모이셨다고 500여 명에게 모이셨대요 그 사람들이 뭘 체험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아 예수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걸 체험했는데 500명이 기도한 게 아니라 120명만 기도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많아요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겠죠 교회 안에 복음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께 교회의 교수님 받았습니까? 이 정확한 언약 속에서 언약 기도 속으로 들어간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핑계 소용 없어요 제가 지금 처자식을 놓고 와서요 제가 지금 농사를 지어야 돼서요 기도하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의지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8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문제가 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어떻게 온지 아십니까? 예수님 말씀 잘 따라갔는데 문제가 왔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 잘했어요 제가 정말 경건하게 생활했습니다 훈련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건강에 문제 왔습니까? 왜 가정에 문제 왔습니까? 그런 시각으로 보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도 하나님께서 문제 주실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테스트인 줄 믿습니다 그걸 통과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믿음의 사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우리가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자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한 건 예수님의 말 듣고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사역을 너무 열심히 하셔서 피곤해서 배에 주무셨어요 그런데 그 배가 광풍을 만나요 제자들이 어부 출신이잖아요 우리가 좀 어떻게 좀 해보자 막 열심히 폭풍과 광풍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배가 뒤집어져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제자들이 뭐 했죠? 예수님을 깨워서요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지지시니 잠잠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기도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먼저 해결하려고 해요 아 예수님 어떡하니까 큰일 났습니다 일단 제가 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지 않아요 나중에 결국 가서 죽기 일보 직전에 그때 오로지 힘써요 기도에 힘써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면요 기도하면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개입하시고요 생명을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때 갈릴리 바다에 제자들 혼자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배가 있었을 거예요 수많은 배가 광풍에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들도 살고 그 주변 어부들도 같이 살아난 거예요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지금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시간표에 맞게끔 장결자로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새 가족들을 보내실 줄 믿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의 언어입니다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요 언어가 먼저 달라져요 사도행전 2장 4절이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기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로 뭘 얘기했죠?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했어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불신앙의 언어가 믿음의 언어로 바뀌어요 응답을 당장 받아서 바뀐 게 아니라 상황은 똑같을지라도 하나님 믿음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15개 나라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그랬죠? 지금도 외국어 배우고 얼마나 힘듭니까? 외국어 하나 배우기가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15개 나라 언어가 터진 거예요 이 3, 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에 대한 미션을 여기에도 들어있는 거예요 너네들 유대인들만 구원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강남 붙잡고 393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성령은 모든 육체에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특별한 목사님 얘기만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충만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4등전 2장 1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성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시대와 세대를 초월하는 거예요 어린이 젊은이 노인분들 상관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시면요 다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먼저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다 이 예언은 무당처럼 미래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입술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것이다 자녀들이 이제 복음을 말하고 전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면 젊은이들은 뭐합니까? 환상을 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젊은이들을 통해서 대학 청년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하신다고요? 아 세계의 복음화 2, 3, 7나라 5천정조 복음화에 앞장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어르신이라고 표현했으면 좋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꿈을 꾸신대요 해서 믿음에 도전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 굉장한 믿음의 시니어가 딱 생각나는 게 갈렙 아니겠습니까? 갈렙이 뭐라고 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45년 전 40세 지금과 기력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정복할 줄 믿습니다 엄청난 이 시니어 세대들도 성령 충만 받으면요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오로지 기도에 왜 힘씁니까? 하나님 이 문제 저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누가 보험 11장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내주셨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결국은 성령 충만 주셔서요 모든 문제 다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갈렙 이야기가 나왔죠 갈렙이 귀하게 쓰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흑수저 출신이에요 갈렙이 요서에 보면요 그니스 사람이라고 표현됩니다 유다지파인데 그니스 사람이에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는 그렇게 좀 믿음의 사람 가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에서의 후손인데 출애급할 때 유다지파와 같이 살다가 지금 섞여져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응답을 받지 않았습니까? 유다지파의 갈렙이 그리고 배운 사람입니까? 일평생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출애급한 사람이에요 못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니까 나의 출신과 나의 배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범 답안은 무엇입니까? 갈렙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3인 1조가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스타트마운동, 사춘방대운동, 2, 3, 7 치유 운동을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해내실 줄 믿습니다 3인 2조는 2리나 4인 2주의 교재가 4인 1절 4분 4인 2절 5인 2절